마이뮤직 뉴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드디어 저희 샤이니가 여덟 번째 정규앨범 하드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하드는요 붐벱, R&B, 90년대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를 믹스한 하이브리드 힙합 댄스곡인데요 네 가사에는 위과 헐드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매 순간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네 타이틀곡을 포함해서요 샤이니스러움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총 10곡이 수록된 앨범이니까요 지금 바로 놓치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빛나는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